이른바 새우튀김 점주 사망 사건 이후 점주에 대한 배달앱의 허술한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죠. 이런 가운데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올 초 점주들과 약속했던 단골 고객 정보 제공 등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가맹점주 단체와 맺은 상생협약 내용입니다. 김범준 대표이사와 하승재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사인했고 약속 이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까지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민이 점주에게 고객의 과거 주문 횟수를 제공하고 악성 리뷰에 대한 감춤 기능 등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배민과 가맹점주협의회가 별도의 상생협의회를 꾸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중 배민은 점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과거 주문 횟수 정보를 아직 건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는 뭐라도 하나 더 보내드리고 싶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자주 보는 주소만 외우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항상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골 손님들 쓰면 많이 넣으면 되죠. 이 상생협약의 시행일은 서명 후 즉시인데 넉 달이 지나도록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배민은 주문 횟수 기능을 담은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고 제공 시점은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꾸린 상생협의회 내의 한 관계자는 배민 측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쿠팡이츠 사태를 계기로 배민에도 점포평가에 재주문률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